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2021년 2월 20일로 제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1년이 됐어요.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해군 장병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화들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2020년 2월 21일이었고요.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뒤 감염된 해군 장병이었습니다. 국내 139번이자 제주의 첫 번째 확진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번째까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달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불과할 정도였는데요. 도내에서 발생한 도민 확진자나 지역사회 감염도 확인되지 않아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8월 휴가철에도 수도권발 확진자 20명, 9월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0월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가 그래도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는 했죠. 네, 맞습니다. 11월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 협의의 여파로 22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교회, 학교, 장례식장, 성당, 사우나, 라이브 카페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2월 한 달에만 무려 340명이 감염이 된 건데요. 제주도는 집단 감염의 고려를 끊기 위해서 성탄 전 날인 12월 24일부터는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을 적용했고요. 이때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확진자가 101명을 기록했고 현재 제주는 작년 말보다는 다소 확진자가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언제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주에 백신이 도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오전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차량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접종 기관 15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한 백신은 4월 이후에 제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긴 하겠지만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주 지역 코로나 예방 접종은 도내 인구 69만여 명 가운데 만 18세 이상 인구 57만 5,116명이 대상입니다. 임신부나 18세 미만은 아직 임상 자료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럼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아마 도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연령과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접종은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관계자 중에 접종 의사를 밝힌 수가 3,193명인데요. 공급된 물량은 이보다 다소 많은 3,900회분입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점단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와 검역요원 순으로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백신 공급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우선 권장 대상부터 접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은 3분기 혹은 4분기가 돼야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럼 저는 한 3,4분기쯤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백신 공급이 시작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한편으로는 또 방역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이 되는 시점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를 일이고요. 이 때문에 백신이 도착했다고 해서 느슨해지기보다는 항상 방역에 철저히 기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을 계속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제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작년 한 해 제주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산, 소비,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생산 분야를 보면 숙박, 음식점, 도소매, 운수창고들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도소매 판매에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반면 제주는 10.4%가 줄었고요. 도소매 판매도 제주는 26%나 줄었습니다. 제주는 아무래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관광업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두드려졌습니다. 면세점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도소매 판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요. 건설 수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용률도 전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순유입 인구는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총 작년 제주에 한 해 3,378명이 순유입이 됐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20대는 오히려 빠져나간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상특별법 전면 개정입니다. 작년 7월 오영훈 의원 등 136명이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상특별법. 정식명칭은 제주 사상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2000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진상조사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만 여기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모험적인 순서는 맨 처음엔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피해 배상입니다. 제주 사상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이제는 피해 배상이 돼야 하는 차례인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인데 아무런 배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 사상특별법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 이번 전부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상수영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네. 사상 당시 수영인들의 재심과 관련된 내용도 실렸습니다. 제주 사상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 규정을 신설했고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상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짚어야 할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던데요. 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 선고, 청구에 관한 특례도 있습니다. 사상 당시에 행방불명이 돼서 사망 여부가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실종자와 그 유족 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사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사상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도 담았고요. 또 추가 진상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